야 또 뭐 브루스 윌리스 같은 분이 또 딱 준비를 하고 계셔요 예 박광실씨 그죠 아 제가 5월 5일날 개막식 할 때 또 초대 가수로 이렇게 활동을 해주셨는데 또 올 오늘 7일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요 저는 눈이 부셔서 눈을 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해 여러분 박수 해주세요 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창곡 이어도 다시 한번 네 네 네 네 네 네 사랑을 다 바쳐서 죽어도 사랑을 순종을 다 바쳐서 믿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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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말 여보이는 사랑을 사랑해서 안 믿을 때 난 없이 쉬는 길에 미워둬 아쉽다 안녕 와, 박광수 치고! 우후! 신나는 날 아픈 가슴이 오늘의 슬픈이 여자의 생명이든 분명의 장난일까 나만이 가야하는 그 사람의 길이 그리면서 놀랐을 때 요도 아쉽게 아하 아 야 오! 치고! 다음 곡은 본인의 노래 꼭 만나야해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만나야해 성파리 바꾸 시 이 노래의 노래는 심지어 찾지 않아 그려운 포기는 왜 묻었나 우리 사이의 대상처럼 못한 말들이 사유리는데 널 만나야 해 널 만나야 해 사회를 풀어야 해 내 사랑 뭐가 내 생에 진실로 사랑했던 내 사랑 지금 허무한 어디서 꿈을 꾸나 널 사랑하는 마음 아들처럼 언제나 가슴 흐르곤 해 우리 사이의 대상처럼 못한 사랑이 쌓여 있는지 널 만나야 해 널 만나야 해 널 만나야 해 너는 풀어야 해 내 사랑 뭐가 내 생에 진실로 사랑했던 내 사랑 내 사랑 뭐가 내 생에 진실로 사랑했던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감사합니다.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지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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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수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노래 딱 하니까 듣는 태도가 좋아 딱 독거리신 자산 바자회를 딱 하니까 하다가 막 탁 넣고 그러네 조금ikte